안녕하세요. 표만던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조만간 14세대가 나올텐데 여러분이 온도, 발열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CPU 온도와 적정 쿨러는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생각보다 볼만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전력소비랑 TDP랑 같은 내용입니까? 자 전력소비는 CPU가 먹는 전기를 있게 하는거에요 말 그대로 전력을 소비한 양이죠 이 양이 보통 크면 크수로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올라갑니다 맞죠? 전기도 많이 먹어요 TDP 같은 경우에는 서머 디자인 파워라고 이게 열 설계 전력이라고 해석이 될겁니다 이건 실제로 전력소비랑하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 CPU가 필요한 만큼 전력을 소비하고 남은 전기를 전력을 뱉어내는거죠 어떻게? 발열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낮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TDP를 보통 적어주죠 어떻게? 여러분 쓰고싶은 CPU 검색하면 이런식으로 전력소비랑을 적어주거나 TDP를 적어줍니다 지금은 뭐 PVP, MTP 뭐 이런식으로 적혀있는데 예전에 예를들어 여러분이 I9 식으로 적어놓으면 검색 한번 해봅시다 10900K는 TDP가 얼마다 라고 나와있죠 125W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죠 조금만 아시면 125W?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텐데 이게 왜 터무니없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10900K가 125W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뭘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쿨러 검색해서 들어가보면은 쿨러 TDP를 적어두거든요 야 이거 뭐 팔라딘이 TDP가 200이래요 AZ400 이 2만원짜리 쿨러가 TDP가 200이랍니다 TDP가 200이면 19900K에 2만원짜리 쿨러 달아도 잘 들어가겠네요 그럴 리가 없죠 달아오셨어요? 100도 찍고 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분명히 테크 걸거에요 아니 니가 해봤어? 네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신성조 해석 권장 쿨러 이렇게 검색하면 상당히 많은 영상이 나온대요 여기에 10세대 9세대 11세대 일일이 다 테스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직접 쿨러 달아 놓은 거 영상 찍어놓고 게임 못 올리는지 혹은 작업을 하는지 일일이 다 찍어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죠 근데 i9이 절대 2만원 3만원짜리 쿨러로 커버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i9의 TDP가 125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소비전력이 200대 중반에서 300 정도 먹습니다 그러면 cpu가 그중에서 200 가까이 처먹 처먹 해줘야 남는게 100와트 정도의 발열을 뽑아내겠죠 근데 실제로는 cpu 그래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얘가 뱉어내는 발열량은 200이 값이 넘을 겁니다 200이 넘을텐데 예전에는 이 TDP가 뭘 기준으로 적혀 있었냐 기본 클럭 기준으로 TDP가 적혀있었습니다 자 100900의 기본 클럭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 클럭이 5.3이지만 기본 클럭은 3.7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900이 3.7로 동작할 때 잘 보이지도 않는 이 3.7 클럭으로 동작할 때 TDP가 12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성능이 안나올 때 기본 클럭, 초코파이클러 있잖아요 그거 달았을 때 나오는 성능 그 성능 상태일 때가 125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쿠라를 치는 거죠 이걸 속아서 20만원짜리, 2만원짜리, 4만원짜리 클럭을 하시는 분도 있다니까 실제로 그렇게 주문하신 분도 있고요 아니 80만원, 100만원 CPU에 이 2만원짜리 클럭을 집어넣고 문제없나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300만원, 400만원 PC 사면서 진짜 눈꽃만치도 공부 안해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여러분, 만원 2만원짜리 살 때도 사실 마트 가서 용량 비교해보고 사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비싸게 1000만원짜리 사면서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PC를 산다면 제 성능은 낼 수가 없어요 뭐 어쨌든 이거는 표기했는 놈들 잘못이야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엄청나게 낮은 TDP를 표기를 해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실제로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 일단 11세대 이전에는 그냥 사쿠라를 쳤어요 인텔이고 AMD가 할 필요 없이 사쿠라 쳤습니다 보시면 125라고 적어놓고 최상위 제품에 AMD도 105라고 적어놨어요 물론 AMD가 실제 전력소비량도 낮은 건 맞지만 105면 5950이 2만째 쿨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안 들어갑니다 말도 안되는거 적어놨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10세대, 11세대, 9세대, 그전 세대는 싹 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걸로 하도 욕을 먹으니까 사실상 12세대 넘어가고 난 뒤부터는 표기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 내려가보면은 13900이라 12900이 볼텐데 일단 13900은 TDP라고 안 적어놨죠 125부터 250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저게 전력소비라고 적어놨는데 저것도 구라에요 일단 12900은 TDP라고 적어놨습니다 125에서 241로 적어놨죠 솔직히 이거는 팩트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2세대만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표기를 했다고 봐요 왜 이것도 구라라고 치는지 그것도 위에 13세대는 구라라고 얘기하는지 위에 이거 TDP가 아닌 거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해놨는데요 정리해놨는 거 봤을 때 1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5는 아마 기본 클럭이 터질 때 겁니다 기본 클럭 매우 낮죠 기본 클럭은 3.2니까 3.2 상태에서는 125W 그리고 올코어 부스터 최대 클럭이 5.2인데 올코어 부스터는 4.9가 5.0인가 아마 대충 그쯤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240을 쓴다고 합니다 실제 소비전력을 확인해 봤는데 254W 정도 씁니다 블랜드 기준으로 254W인데 저게 전력제한 해제가 되지 않은 보드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 PL이라고 파워리밋라는 게 있습니다 파워리밋드 1 기준으로 254 정도가 움직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전력제한 해제가 돼 있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좀 높은 전력을 공급하는 파워리밋이 4095로 풀려 있는 보드에서 그런 보드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거는 갓뿐이 3패가 가까이 묶기도 합니다 어쨌든 11900K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용도 쓸 때는 공랭 대장급으로 커버가 됐었고 작업 용도로 겸에서 쓴다고 치면 사실상 순행을 써야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상적인 TDP를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여러분 쿨러를 사셨어도 됐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240 기준으로 쿨러를 사면 어떤 걸 살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일단 공랭 2, 3만짜리 안되죠 200억짜리 안됩니다 그 공랭 뭐 AG620 정도 되면은 260 이니까 이걸로는 그러면 되겠네요 아 이것도 싹불하죠 쿨러 회사들도 뭐 260, 270짜리인데 이게 싹불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쿨러 회사들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TDP 쿨러 회사가 적어둔 것들은 이 쿨러가 이제 오픈 상태에서 꾸준히 외부 온도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게 유동적으로 바뀌지 않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쓰든 환기를 하든 꾸준히 분명히 쿨러가 발열을 뿜어내는데 불구하고 내부 온도는 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리고 이 바닥면 있죠 쿨러 바닥면 바닥면이 이 발열을 뿜어내는 요거와 일치하고 가장 어떤 가장 잘 나오는 그러니까 CPU도 보면은 사실 여러분이 조금 요거는 지식이 필요한데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자 CPU가 이렇게 생겼다 쳐요 이 뚜껑을 따봐 그 안에 코어가 있습니다 코어가 이렇게 길게 있는 경우도 있고 중앙에 짧게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오다이라고 언코어 부분하고 코브라고 분리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발열 나는 부분은 실제로 이 부분이죠 윗부분 이 밑에는 안 나고 코어 위치가 달라요 이 코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히트스프레드에 아주 잘 붙어 있더라도 실제로 발열 나는 위치가 조금씩 틀려집니다 근데 그게 아주 좋은 위치에 발열이 꾸준히 뿜어졌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실험실 환경이죠 실험실 환경에서 전제를 깔고 이 정도 최고의 성능이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CPU에 꽂으면은 260이나 270을 커버치지 못합니다 이런 듀얼타워 공랭형이 200을 커버칠까 말까 할 정도예요 그럼 싱글타워 200 적어놓은 애들은 어떻습니까? 150이나 120을 커버칠까 말까 합니다 실제로 여기 200 적혀있다고 200짜리에 꽂아 쓰시거나 260 적혀있다고 260짜리에 꽂아 쓰면은 100도 찍는 거 봅니다 100도 찍으면은 성능이 떨어지고 수명에도 좋지 않죠 실제로 250 정도의 TDP를 커버치려면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3열 순행 3열 순행쯤 되면 240에서 250 정도 커버하고요 정말 좋은 3열 순행들이 대략적으로 280 정도를 커버칩니다 이 3열 순행 같은 경우는 뭐 좀 허색기 있는 브랜드들은 우리는 300 정도 커버친다 라고 적어두고요 사실적으로 적는 애들은 한 250, 240을 커버친다고 적어둘 겁니다 아니면 아예 뭐 표기 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찌 됐든 여러분이 저걸 또 쿨러 회사가 적어준 걸 순수하게 믿고 쿨러 사시면 속된 말로 잣듭니다 너무 잊지 마십시오 뭐 어쨌든 그 12세대는 그나마 제도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13세대에서는 또 애매하게 적어주기 시작해요 13세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전력소비량이 13900K 같은 경우에는 300왕대를 훌쩍 넘는 경우가 많고요 그 경우 여러분 TDP는 250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250이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뭐 어쨌든 이 13900K 실제 쓰고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시네벤치 돌려보거나 블렌더 돌려보거나 여러분 알고 있는 3D 툴 돌려봤을 때 어떻습니까? 100도 찍죠 아니면 90도 후반까지 나오겠죠 순행 꽂았을 때 당연히 커버가 된다고 했으니 그 정도 높은 온도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열 적혀있는 것보다 더 높은 열 설계 전력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3열 순행으로도 커버 안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3열 순행 중에서도 좀 더 상위 등급인 420 라디를 쓰는 순행을 쓰거나 아니면은 진짜 고풍량 팬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야 아싸싸게 온도를 커버 치거나 그러고도 온도 커버를 못 쳐서 언더볼팅을 하거나 여러분 상당히 불편을 겪으면서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13900K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또 실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K버전 말고 그냥 노멀 버전은 좀 더 낮은 전력 서비스라는 걸 보여주니까 싼 거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적혀있는 걸로 봤을 때는 한 30분쩍죠 그래서 여기 13900은 공랭 커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아니죠 공랭 커버 안됩니다 얘네들도 제대로 된 성능으로 보여주는 보드 전력 제한 해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보드 제트보드 중상급에 꽂아지면 13900K와 별 다를 바 없는 전력 서비스를 보여줍니다 23500밖에 차이가 안 나요 얘네들도 300 쓴다고요 심지어 얘네들 피크치는 400도 쓰고 그래요 그러니 커버가 안되는 거예요 3년 수능으로 잘 어쨌든 12세대부터나 그나마 제대로 TDP를 적어주기 시작했고요 실제로는 적혀있는 TDP보다도 조금 더 높은 전력 서비스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수하게 순진하게 TDP 적혀있는 숫자만 믿고 쿨러를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쿨러 회사에서도 뻥튀기를 하고요 그리고 CPU 회사에서는 자기네 자사 제품의 전력 소비량이 높지 않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소폭 하향시켜서 혹은 대폭 하향시켜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CPU 회사의 구라 그리고 쿨러 회사의 구라가 콜라보된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씨 어쨌든 그래서 믿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디 가면 벤치를 보라는 겁니다 꼭 제 벤치를 볼 필요 없고 많은 유튜버 분들 아니면 많은 매체들 전문 매체도 있죠 퀘사죠 쿨앤조이 이런 데 들어가서 CPU가 신제품 나왔을 때 어떤 쿨러 썼을 때 몇 도 나온다 작업할 때는 몇 도 나온다 전력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거 파악하고 쿨러 사셔야 제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런 거 파악 안 하고 지금 사신 분들 아니 뭐 i7 i9에도 공랭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신 분들 당장에 시네벤치 공짜니까 받아서 돌려보십시오 온도가 멋짱게 나오는지 그럴 리가 없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인텔 가지고 신나라에 깎는 것 같은데 AMD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AMD 쪽도 보시면은 심하게 TDP 구라 칠 때는 5950x를 100W라고 적어놨어요 105W면은 여기 2만원짜리 쿨러로도 그냥 온도가 막 한 70도 나와야 되겠네 아주 온도 낮게 잘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안그렇죠 써보면 안그렇습니다 실제 전력 소비량이 얘네들이 240W, 250W, 230W 이 정도 썼었거든요 자 그렇게 쓰시면은 실제로 이 쿨러를 커버 안되겠죠 얘네가 지금 200W 적했으니까 이것도 제가 뻥튀기한 거라고 했잖아요 원래 TDP 200이면 얘네들 뭐 240W 썼으면 TDP 대충 한 80W CPU가 쓰고 남은게 그렇겠네요 그럼 한 170W 정도 해야 될 텐데 170D 쿨 H400으로 커버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되잖아 이것도 불안하니까요 쿨러들도 불안을 쳤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이 공랭 하급에서는 커버가 안됐습니다 그나마 5950X 같은 경우에는 공랭 상급에서는 아싸싸에 커버되고 그랬어요 PBO 키면 그것도 커버 안되서 순행 가야 되긴 한데 PBO를 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급 혹은 대장급 공랭에서 아싸싸에 커버가 되던 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7000시리즈 오면서 그나마 이제 전력소비라는 걸 PPT 기준으로 적어뒀거든요 PPT 또 뭐 용어가 어려운데 여러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PPT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보드에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치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소비하는 최대 전력치라고 보면 됩니다 PPT가 TDP랑 또 좀 다르죠 그 같은 경우에는 PPT 기준으로 적어놨으니까 7950X 230 정도 쓴다 7970 정도 쓴다 그랬는데 실제로 얼마 쓴 지 체크해 보시면 280, 340 정도 씁니다 이것도 다 좀 축소해서 적어놨죠 실제로 축소해서 적어놨습니다 88Wrto 적혀있는데 라이젠 마스트로 보면 88Wrto인데 실제로 CPU가 얼마나 전력소비를 하는지 보드에서 찍어보면 그거 두 배정도 나옵니다 완전히 딱 두 배라고 얘기는 안할게요 이것도 좀 축소해서 적어놓은 거고 실제 전력소비라는 밑에 거라는 겁니다 인텔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인텔도 뭐 TDP 기준에 250에 나는데 실제 전력소비라는 거 보면 300, 심하게 400도 쓰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도 안 맞다는 거죠, 현실과 뭐 어쨌든, 이놈들을 보면 실제로 CPU가 전력 소비하는 게 한 7, 80W 정도 될 테니까 그거 빼고 계산하시면 위에 거 얼추 맞게나 있거든요 PPT 기준으로 적어놓은 게 괜히 7900X는 지금 200이 안되게 적혀있잖아요 근데 쿨러가 제가 150도 될까 이것도 구라 쳐놓은 거다 그랬지요 그러니 밑에 내가 쓸 때 공랭 상급, 듀얼타워, 좀 큰 쿨러 이런 거 쓴다 치면 얘네들이 한 200 가까이 커버는 되거든요 260점인데 260은 안되고 200점도 커버되니까 7900X 같은 경우에는 공랭 상급으로 커버가 됩니다 7900은 공랭 중급, 중하급으로 커버되고요 얘가 88 적혀있잖아요 그럼 150짜리 꽂아 놓으면 커버 되겠지, 대충 근데 7900X는 순행 가야 되겠죠 230 얘가 구라 쳐서 그런 것도 230인데 요금있고 공랭 박아 놓으면 커버가 안되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순행 쓰면 되겠죠 7900X는 162니까 얘는 공랭으로 커버 되겠죠 200도 안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대충 보시면 돼요 적어놓은 걸 고스란히 믿지 마세요 쿨러 회사들도 구라를 치기 때문에 i7군 봐도 그렇습니다 12700K 공랭이 커버 됐었습니까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랭 대장급 쓰면 커버 된다고 그랬어요 얘 190 적혀있잖아요 200 정도 밖에 안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랭 장급 쓰시면 커버가 됩니다 근데 11700K는 어떤가요 11700K보다 전략 소비 확인량이 늘었죠 대충 5,6C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공랭으로 커버가 안되요 이거 공랭으로 된다고 하는 건 게임밖에 안한다 그럴 때는 커버가 되는 건데 실제로는 제가 돌린 게 있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일일이 돌린 게 있는데 게임밖에 안 한다고 애매한 게 실제로 여러분 게임하면서 스팀 패치나 아니면 윈도우 패치 정도는 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게임을 다운받거나 설치할 때는 CPU를 좀 많이 갈고요 그 경우로 봤을 때 i7의 상급 공랭 쓰시면 온도가 87도, 88도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면 커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케이스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케이스 쓰냐 때는 편차가 워낙 심하니까 동등화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아예 치워버렸습니다 케이스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한 7도 정도가 상승이 됐나 보면 돼요 정말 좋은 케이스 쓰면 사실 오픈 테스트랑 거의 똑같은 온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여러분은 글카도 같이 갈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5도에서 8도 정도는 러프하게 더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88도라고 했을 때 그 정도 온도를 더하면 90도대가 넘어가겠죠 90도 중반 정도 되죠 공랭 쓰고 있을 때 물론 90도 중반이면 성능은 저하되지 않습니다만 부품에 충분히 무리가 갈 수 있는 높은 온도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쿨러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3700K가 공랭이 되지만 성능 저하나 없습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어지간히 순행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비싼 cpu 잖아요 60만원 정도 하는데 수능 쓰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겠죠 이거 수능 쓰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죠 나는 좀 테크를 걸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13700K에 괜찮은 보드 쓰고 뭐 적당한 ssd 파워 그리고 그래픽카드 게임 한 게 좋은 거 박으면 300만원 나올 텐데 쿨러에 10만원 혹은 8만원 더 투자하기 어렵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3700K에도 공랭이 되지만 게임밖에 안 한다면 순행을 권장 드리는 겁니다 온도가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13700K 노멀도 K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력 소비랑 차이가 얼마 안 나요 20W 정도 내외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뭐 TDP 기준으로도 보시면 30 정도 낮게 적혀있긴 하죠 하지만 뭐 거의 동등한 수준의 쿨러를 요구할 겁니다 다만 13700K는 아무래도 2, 30W 적겠으니까 얘 정도쯤 되면 솔직히 그냥 공랭 써도 될 거 같아요 게임밖에 안 하신다고 하면 그냥 공랭 써도 될 거 같고 K는 어지간하면 순행 쓰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12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랭 써도 될 거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기 적혀있는 거를 100% 믿지 마시고요 100% 믿지 말고 어떤 참고를 할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완벽하게 구라였으니까 그냥 믿지 마시고요 볼 필요도 없어요 TDP라는 게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갑입니다 근데 12세대 이후에 나온 제품들 뭐 AMD 기준으로는 7000 시리즈쯤 되겠죠 이 7000 시리즈와 12세대, 13세대는 그나마 이 TDP 적어둔 거를 조금 믿으시면 됩니다 다만 쿨러 해설들도 구라를 치기 때문에 이 수치 그대로 쿨러에서 하면 안 되고요 여적해 있는 수치보다 한 단계 위를 위해 쿨러를 사면 된다는 겁니다 아 성주님 그럼 얘기 들어보니까 복잡한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간단하게 적어둬습니다 TDP분류 200이 초과되요 그러면 딱 봐도 순행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급은 여러분이 다용도로 쓴다 치면 진짜 순수행에 게임만 하는 게 아닌 이상 다용도로 쓴다 치면 200초가 TDP 200이 초과되는 애들은 저기 적어준 게 순행을 쓰세요 어떤 게 됩니까? 13900K 900 이놈들은 순행을 딱 봐도 필요로 하죠 그리고 13700 얘네들도 사실상 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7950x 요정도급 정도가 순행이 필요한 제품들이 되겠죠 요렇게는 순행을 쓰십시오 그리고 TDP 150은 넘어가고 200 미만인 애들 7900x나 12700K 13600K 13600K도 은근히 전류소변이 좀 높네요 맞죠? 230 이나 쓰니까 요놈들쯤 되면은 사실 공랭 쓰셔도 됩니다 다만 공랭 싸구려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트윈타워형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눌러보시면은 아니면 자신있게 진해는 뭐 한 260커버된다고 적은 애들 있죠 이거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얘네들도 270 된다고 적어놨잖아요 딱 봐도 이제 트윈타워라고 하는 애들은 요렇게 쿨러에 펜도 2개가 있고 타워도 2개가 있습니다 펜 2개 있고 타워가 하나 있으면 별 의미 없어요 걔네들은 실제로 그냥 싱글타워고 싱글타워에 펜 하나 짜리하면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 애들 말고 이런식으로 듀얼타워에 펜 2개 달려있는 애들 이런 애들 쓰시면은 대부분 경우 250, 260, 270은 구라고 200정도까지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도 쓰시면은 7900X나 아니면 13600K 이런 애들은 11700K 이런 애들은 거의 대부분 용도에서 온도 문제없이 케이스 꾸짖은 쓰지 않는 이상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에서 152만 이런 애들은 이제 12600K 13400K 5600K, 7600K 이런 애들이 그쯤 됩니다 아하하하 싹 끊어놓은 10세대, 11세대 시리즈 빼고 그런 거는 이제 얘네들 브라저를 넣었으니까 요 TDP 믿으시면 안되고요 믿으시면 안되고 얘네들은 그냥 전력소비 기준으로 보이십시오 이런 애들 빼고 여러분 120에서 150쪽으로 넣은 애들 그런 애들은 싱글타워 공룡쿨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400K랑 5600K, 11600K 이런 애들 12400K 이런 애들은 제가 싱글타워 공룡스라고 하죠 그리고 또 기본 쿨러도 쓸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TDP 122만 7500F나 7900K 정도가 기본 쿨러를 쓸 수 있는 놈이 되는데요 여러분 프리즘 쿨러 같은 거 있죠 기본 쿨러 그런 거 쓰시면 커버가 돼요 하지만 소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얘네들도 그냥 싱글타워 공룡쿨러 2만원짜리 할까 AG400 그거 쓰시면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찐 기본 쿨러가 사용 가능한 라인업도 있어요 i3 구니나 아니면 i5 중에서 11400이나 10400 11400은 또 안돼요 11400은 생각보다 7600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봤을 때 i5 하위 라인업 이런 애들은 기본 쿨러 쓸 수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하지만 걔네들도 소음이 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2, 3만원짜리 쿨러는 달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소음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본 쿨러가 아슬아슬하게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케이스를 좀 안 좋은 거 쓰거나 아니면 게이밍용으로 그래픽카드 하나 달잖아요 그러면 케이스 안에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싱글타워 공룡쿨러 쓰라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어요 싱글타워 공룡들이 보통 어떻게 적어놨는지 150에서 200 커버된다고 적어놓고요 듀얼타워에는 250에서 270이나 커버된다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270 커버되면 1,300,700K이나 1,300,900K에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실제로 돌렸는 겁니다 영상 다 있어요 실제로 돌렸는데 공랭, 지금 아까 270 커버된다는 그 공랭 그 공랭에 꽂으니까 115도 나온대요 i7에 꽂으니까 107도 나온대요 이게 커버된 온도입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 부라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쿨러 회사들이 뻥튀기 시키는 거야 자기 스펙을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요 대충 많은 회사들이 뻥튀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여기 적혀 놓은 TDP에 대충 50을 까세요 50 까고 계산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얘네들 적어주는 거에서 그러니까 상급 공랭 쿨러가 200에서 220 사이 그리고 360 라디 순행이 대충 200에서 270 이 정도로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추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한 50 정도 까시면 됩니다 물론 솔직히 적어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 50 가면 손해가 크겠죠 대체적으로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으면 역시나 리뷰 영상을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적어둔 표는 구라치는 애들도 있고 솔직히 적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100% 맞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러프하게 얼추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 속지 말라고 찍는 겁니다 이 CPU 회사들이 구라치는 TDP 이걸 속지 마시고 쿨러 회사들이 구라치는 TDP에 속지 마시라고 그거에 딱 맞춰서 하시면 답도 없는 온도를 보면서 실제로 성능자가 생기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 찍은 겁니다 하지만 구라라고 해도 진짜 터무니없는 구라를 치지는 않거든요 쿨러 회사든 아니면 요새에 나오는 CPU들 옛날 CPU는 터무니없는 구라예요 12세대 이후로 나온 애들은 터무니없는 구라는 아니니까 얼추 참조자료는 쓸 수 있어요 뭐 250, 240점은 애들 보면은 아 얘네들은 그냥 대충 순행 써야 되겠구나 220 이렇게 되면 순행 써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150점은 아까 170 이 정도면은 공랭 쓸 수 있겠구나 근데 공랭 중에 좀 좋은 것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주 러프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100초? 120? 130? 150? 이 정도면 아 공랭 중급? 공랭 합급으로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60, 80 이렇게 적어둔 애들은 기본 쿨러도 아싸세 되거나 아니면 공랭 2, 3만원짜리로도 커버가 된다 정도로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크게 틀리지 않게 쿨러를 CPU와 적합하게 조합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눈으로 보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죠 방금 맨 마지막 최종 정리한 거 들어보니까 그렇죠 대략적으로 뭐? 200초 중반이다 순행 DTP 기준으로 아 150 중반? 이 정도다 150 중후반? 공랭 상급 아 100 초반? 공랭 합급 기본 쿨러는 안 되고 100도 안 된다 기본 쿨러도 어쩔 수 있다 다만 소음 때문에 한 2만원 하는 AG400 정도 써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대체적으로 쿨러는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TTP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뭐 내가 지금 짧게 영상을 찍는다고 빼먹은 게 좀 있는데 30분 짜리니까 짧을 때 빼먹은 건 대충 주석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추가로 궁금한 게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